비뉴스임 저 토요일날에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아버지가 다롱이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저는 여자면 엘리자베스고 남자면 존슨으로 지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롱이는 개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고양이 이름이 다롱이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암컷이니까 엘리자베스로 하자 라고 하니까 뭔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이었어 그래서 존슨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존슨 얘기하니까 아빠가 하신 말이 존슨은 좀 그렇고 존신하러 하자 아 안돼 존슨으로 할래 라고 했음 개척 지금 고양이가 우는 거는 제가 지금 안 보인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놔두면 고양이 여기다 놔두면 고양이가 장롱 저 빈틈에다가 도망가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수컷이 좀 그렇고 마치 마치